입주자들 간에 트러블이 있는데 관리인인 제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 때는 다른 입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집센티비입니다. 쉐어하우스 운영에 관한 총 4편 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쉐어하우스를 창업하기 전에 어떻게 사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운영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임차인에게 입주 신청서를 어떤 내용으로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입주 신청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세입자가 저희 쉐어하우스를 마음에 들어 합니다. 그런데 계약하기 전에 이 면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입주 신청서를 받아서 꼼꼼하게 어떤 분인지 파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모르는 여러 명이 함께 사는데 문제를 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는 분들은 입주를 시키지 않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자 입주 신청서에 들어갈 내용을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입주 신청서는 세입자한테 이거 이거 좀 적어서 미리 보내달라고 면담을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겠죠. 우선 당연히 이름, 성별, 나이 그리고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런 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학교명, 회사명 그리고 전공이나 직업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다 받았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사는 기간 동안 언제 입주를 할지 입주 희망일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입주 희망 기간, 최소 6개월 아니면 3개월 이런 식으로 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입주 희망하는 그런 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3인실인지 2인실인지 1인실인지 이런 것까지 미리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에 대한 부분도 미리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쉐어하우스에 들어오고 싶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쉐어하우스, 제가 운영하는 업체를 어떤 식으로 알게 되었는지, 홈페이지인지, 전단지인지, 그냥 지인의 소개인지 이런 것도 입주 신청서에 적어서 받으시면 영업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문의사항 같은 것들도 적어두시면 좋죠. 이렇게 입주 신청서를 미리 홈페이지 상에서 받으신 다음에 꼼꼼하게 잘 읽어본 후 면담을 실시해서 최종적으로 입주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항목을 하나하나 조금 살펴볼게요. 우선 들어갈 것은 임대인은 이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임차인한테 인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인도일, 실제로 이사 오는 날 말하는 거죠. 인도일로부터 몇 개월로 한다. 이런 항목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다음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전대는 다른 사람한테 다시 빌려주는 걸 말해요. 그걸 금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전대를 금하고 임차권의 양도나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적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임차인이 월세를 두 달 이상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퇴실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적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종료 1개월 전에는 재계약을 할지 아니면 나갈지 여부를 저희 관리자나 임대인한테 미리 공지를 하셔야 되고요. 재계약을 할 때는 함께 거주한 입주자들의 상호 만족도 조사를 통하고 개인평가에 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통보를 했을 때는 월세 1개월분을 미리 지불을 하셔야 된다고 기재를 해놓은 것이 좋습니다. 다른 입주자들 간에 트러블이 있는데 관리인인 제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 때는 다른 입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셔하우스 생활 중에 발생되는 만약에 상황을 대비해서 사고가 있거나 병이 났거나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 중 한 분의 연락처를 긴급연락처로 반드시 따로 기재를 받으시길 권하는 바입니다. 임대인이 긴급하게 연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긴급연락처에 기재된 보호자분께 연락할 수 있다. 이런 항목도 기재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임대차 계약 시에 얼굴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학생증 이런 것들 복사본을 제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신원이 명확하겠죠. 그리고 다음 항목은 우리 셔하우스에서 정한 하우스 규정이 있어요. 다음 편에 말씀드릴 건데 이 규정을 임차인이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지켜야 하시고요. 어깨 시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월세 차임이나 물질적으로 손해가 있을 경우에요. 그리고 혹은 즉시 퇴실 조치를 할 수 있다. 즉시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조항까지 넣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입주 시에는 입주 수수료 10만원을 보증금과 함께 입주 당일 입금을 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분이 들어올 때 저희도 일단 출장을 나가서 체크를 다 미리미리 하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분들이 사용해야 될 물건들 있죠. 예를 들어 침대 시트 같은 것들도 한 번씩 다 세탁을 해서 새로 다 껴놓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입주 수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증금은 2개월분에 월차임으로 한다. 이렇게 넣어두시면 좋고요. 다음 위에 말씀드렸던 것은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처장의 일반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단에 특약사항이라고 빈 란을 만들어서 여러가지 새로운 것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물론 법에 위반되는 특약사항은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일단 월세를 받을 월세 입금 계좌를 써놓으시면 좋겠죠. 그리고 가끔 이벤트 행사 같은 것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달 동안은 월세를 한 20%로 감해주는 조건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는 두 달간은 월세를 얼마를 내시면 되고 이후는 정상 월세를 내셔야 된다. 그리고 이벤트 기간에 들어왔으면 최소 3개월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이전에 나갈 경우 정상 가격의 월세를 지불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특약사항을 기재를 해주시면 이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부분은 끝납니다. 자 오늘은 임차인한테 받아야 될 입주 신청서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쉐어하우스 안에서 실제로 거주를 하실 때 여러 명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규정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규칙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작성을 해서 알려드려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연TV였습니다.